안녕하세요 BJ푸드송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카트라이더를 다시 준비를 했는데 자 지금 아이템 개인전입니다 지금 새로오신 우리 이브님과 바닷속흑진주님 그리고 시노타르님 용만보 라는 아이들이 쓰시는 시노타르님 그리고 에나님 참여해갖고 다섯명이 1대1 1대1 개인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실력이 월등한지 누가 1등을 거머쥘지 카트라이더는 심리전이죠 가죠 레디레디 아 시끄러 이것더라 레디레디 조용히 해 이것더라 레디레디 가죠 자 이번에 오 이번에 뭐 주라기 거시기 때문에 공룡쪽이나 디스테티콘 쪽을 고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주라기를 선택했죠 1등을 나한테 주라기 주라기 미안해요 가자 자 카트라이더는 심리전입니다 대신과 음모가 남아 아하 그렇지 쪼 에나님에게 미사일 실드 가소로 아 근데 구름 구름 할아버지 안녕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오 실드 두고보자 자 이제 올 때가 됐죠 잉 잉 안녕 안녕 오 야 실드가 두 개 아 잠깐만 안녕 다시 한 번 안녕 야 몇 개야 롱팔이 그리고 물폭탄 좋아 이거 1등을 하라는 아 잠깐만 안녕 나한테 1등을 하라는 신의 귀신 물폭탄이다 지금이다 걸렸니 걸렸니 안 걸리고 배기했니 잠깐만 2등 에나님부터 처리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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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설마 이 스토리 이 라인 안 돼 안 돼 아 흑진주 저리 가라 자 1등 슈드 쓰고 여러분들 뭐 지금 이 녹화 영상 많이 남아요 방송에 오늘 카트라이더 한 거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 녹화 영상 하나만 딱 남을 건데 보시다시피 뭐 이브님이나 시노타르님이나 에나님이나 흑진주님은 잘 못하세요 저도 뭐 못하긴 하지만은 이제까지 쭉 제가 1등을 했었습니다 그쵸? 레벨업 블루상자 1개와 4천 루찌 그리고 아이템 체인저 5개 감사합니다 카트라이더였어요